오빠가 먼저 왕잠자리 왕잠자리가 있었대요 어디있는데? 아아 보인다 잡았어 둘 셋 비켜 손이 없나 왜이렇게 커? 처음 봤어 이제 어떻게 잡을거야? 손을 안으로 둬? 대박 왜이렇게 크냐 천양미념물이야 이거? 아니 그런거 아니야 근데 막 독있고 이런거 아니야? 아니야 단단히 독이 없어 그래? 안 움직여? 움직여봐 너 잡으면 애가 상처를 입을거야 잡지말고 놔주자 그럴까? 응 어우 근데 어우 너무 징그럽다 실비 하지마 먹진 않을거 같아 실비가 발 불가할까봐 크기가 지금 핸드폰 대볼까? 핸드폰? 네 핸드폰 실비야 비켜봐 이렇게 이게 S9인가 그런데 9 플러스 그런데 리얼하게 보이진 않는다 핸드폰은 찍은게 망 때문에 그냥 보내줘 근데 어 끊어 이거 나한테 오면 어떡해? 자기한테 안가? 너무 무서워 여기가 힘이 빠졌나? 원래 이렇게 어 오빠 가만있어 나 무섭단 말이야 내 손이랑 비교해 되게 커 나 이렇게 큰 잠자리 처음 봤어 진짜? 뭐 이런 잠자리 어디있어? 사과먹고 갔나? 사과먹고 갔나? 안 난다 왜 그러지? 어디 아픈가? 내가 턱친건 날까? 어 날려볼까? 가자 안녕 어디갔어?